어? 나 할 텐데? 콜? 뭐야? 콜? 저거 뭐야? 어? 죄송해요! 어? 죄송해요! 죄송해요! 어? 자축을 해보자 해서 여기 밑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자축 기념 이렇게 케이크와 함께 셀프 포토관에 가서 추억의 사진을 남기로 셀프 왜 이렇게 웃기지? 셀프 스튜디오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되게 좋아 그래서 와 이거 근데 브이로그 카메라 되게 잘 나온다 저 이런 브이로그를 되게 제가 찍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뭐할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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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고민을 하다가 브이로그를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날에 제가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좀 풀리고 네 네 이렇게 따뜻해지고 오는 길에 되게 봄이 왔구나 이러면서 왔습니다 진짜 근데 프로필 촬영 엄청 오랜만 오랜만 도 아니지 거의 이런 프로필적인 연습생 때 이런 거 만났는데 아 지금 바람들 때 어 연습생 때 어 차에서 오시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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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여기 막상 오니까 진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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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하 한 번 더 기다려주시겠어요? 아까 일어나서 놀다가 제 친구가 와가지고 이 옆에 있는 친구 설명을 하자면 해내리자면 저의 몇 학일 때부터 여덟 살 때부터 친구입니다 I don't know, something 파킨을 하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겁니다 밥을 1미터로 해서 저녁을 먹고 신나면 툭 마 나 진짜 잘 탔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타는 것 같아요 진짜 몇 년 만에 타는 것 같아요 그래, 여기 때 막 붙여서 놀아가지고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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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